쇄골과 팔이 연결되는 음 자 좋네요 일단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어요 쇄골이랑 팔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일단 도영화 드로잉으로 한번 먼저 접근을 해보죠 이렇게 관절, 어깨관절이 들어갑니다 어깨관절이 있는 곳이 쇄골의 끝부분이에요 가장 끝부분이 쇄골의 끝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앙 그 쇄골의 끝부분은 몸통의 상단부분 중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뭐 얘는 삼각근이에요 얘가 삼각근이에요 뭐 더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얘가 삼각근입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 이렇게 자, 이렇게 중앙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 안쪽에서부터 몸통을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십니다 뭐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도형화기법을 이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화기법으로 인체를 접근을 하시면 어떤 인체든 쉽게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로우툰 아카데미 강좌의 인체 기본 강좌 이 파트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로우툰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세요